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서도 영구 동면 상태에 있는 개구리마냥 입과 눈을 닫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범이 오기 전에 끝나는 것이 우리 국민에게 천만다행입니다. 북한의 공중핵폭파 기술 진전 앞에서 사도 추가 배치는 물론 그보다 더 세밀하고 다층화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북한이 지난 1월 27일에 진행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이 공중핵폭팔 기술 시험 같다는 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와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하이논엔 스팀스센터 특별연구원은 6일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볼 때 미사일이 목표물에 도달하기 직전 공중에서 폭발한 듯 하다며 북한이 선택한 고도에서 탄도를 폭발시킬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한계점을 넘은 우려스러운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어제 우리 전문가들도 이를 북한이 실험한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핵전쟁도 할 수 있다는 의도를 보여준 것이며 이는 상당한 위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핵미사일 위협 앞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드 추가 배치를 주장했고 이재명 후보는 중국의 보복을 부를 수 있는 안보 포퓰리즘으로 규정했습니다. 지난 1월 17일 중동에서 예멘의 후티 반군이 탄도미사일로 아랍에미레이트를 공격했을 때 사드가 이를 성공적으로 여겨감으로써 사드의 진가가 발휘됐습니다. 사드 여겨용 미사일은 직접 충돌 방식을 통해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파괴합니다. 따라서 사드 체계 여겨용 미사일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공중에서 접촉하는 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가로가 되고 탄도미사일에 핵탄두가 장착됐더라도 핵탄두 속에 있는 핵물질은 고도 50km 이상의 높은 상공에서 완전히 분해되어 흩어져 방사능 낙증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탄두를 히로시마처럼 지상에서 가까운 공중에서 터뜨리지 않고 고도 50km부터 100km 사이에서 폭발시키는 경우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핵탄두가 터지기 전에 사드가 여격하면 문제가 없지만 여격을 당하기 전에 핵이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의 핵사용 전술에 대해 사드 추가 배치는 물론 그보다 더 세밀하고 다충화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되는 이번 대선은 향후 대한민국을 보존하려면 어떤 안보 체제를 선택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서도 영구 동면 상태에 있는 개구리마냥 입과 눈을 닫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오는 봄이 오기 전에 끝나는 것이 우리 국민에게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나 영구 동면 상태에 있는 문재인 정부가 시즌2로 이어져서는 더욱 안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